뭔데? 뭘 하라는 건데? 전퇴 시작하지마! 내가 이런 것도 못할 것 같... 아이씨! 또 어떻게 알아야 하는 거야! 이것도 내가 해? 재장전 정도는 네가 해줘야지! 나도 먹자! 맨디셔! 이 주식들 빨리 와! 빨리 오라고! 나 죽는다! 이 주식! 이 야이 씨! 나 죽는 거야! 이거 맨디셔! 이 주식들 빨리 와! 빨리 오라고! 정말 제가 싸우는 건가요? 진짜로? 나 죽는 거야! 나 죽는 거야! 나 죽는 거야! 잘 됐다! 이 주식들! 이 주식들! 이 야이 씨! 나 죽는 거야! 니까지 죽는 거야! 나 죽는 거야! 나 죽는 거야! 나 죽는 거야! 이렇게 시작합니다! 호날리야? 내가 웃음이야? 손님이 왔으면 차라도 내와야 할 거 아냐. 네 고철들한테 좀 가져오라고 해. 미슐리스의 CEO인 내가 특별히 여기까지 와줬는데 뭐도 준비해놓은 건 없어? 뭔데?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빵이 보는데? 뭐라고? 말 좀 해봐. 야 차 좀 내와. 고철리 끓인 거 말고 네가 직접 한 걸로.